저도 매몬에 다들 좋아요 부르고 여러분 좋아요 부르고 좋아요 부르고 오늘이 아까 댄스 노래하는 말 같으니까 춤 쪽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특징이잖아요 네 알았죠 그러면 혹시 노래 준비하신 것 중에 댄스복 혹시 있나요? 댄스곡은 메이비 메이비 버켓 아시는 곡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놀려면 바꿔줄까요?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준비하신 곡이 있을까요? 네 이번에 저희 불려드릴 곡은 좋아요라는 곡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런 갑자기 좋아해지는 낯선 느낌까지 다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담은 곡입니다 네 이번 노래는 약간 심쿵할 것 같은 약간 부드러운 미소와 많은 다름아져 정말 빨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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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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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